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직을 떠나고 나면 현직에서는 벌이가 참 괜찮더라도 현직을 떠나게 되면 연금 같은 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직에서 이런 100이라는 그런 돈하고 은퇴한 이후에 100이라는 돈이란 것은 무게라든지 감각이 많이 틀리죠. 그래서 참 책임을 또 현직 시즌에는 많이 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또 교육비를 추가적으로 많이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노후를 준비하기가 정말 어렵고 참 힘든 사회가 한국 사회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은퇴한 사람들이 받는 공적연금하고 사적연금이 그 세금을 거두드리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표적이 된다는 그런 기사가 났네요. 이거는 오늘 현직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 관심거리고 그러니까 다 국민 걸 뭡니까 현직에 있을 때는 왕창 뭐죠 때려가지고 세금 거두고 그다음 늙어가는 뭡니까 그 얼마 안 남은 연금까지 또 떠들어가는 겁니다. 뜯어먹는 것이 일상화가 된 사회가 된 겁니다. 이거는 좌우위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노인이 되면 돈이 생길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젊은 날 열심히 일해 가지고 연금을 들었다는 것은 뭐죠 근로소득세 여러분 다 지불하고 한 번 뜯긴 다음에 여러분들 가진 돈을 가지고 연금을 부었는데 그거를 늙어서 또 뭡니까 그 연금을 또 떼가는 겁니다. 이중과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온 전신의 나라가 도둑놈들 소구리인데 오늘은 연금 도둑놈들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은퇴한 사람들이 뭐 아주 뭡니까 젊은 날 잘 나가 가지고 돈이 좀 풍성한 사람도 있겠지만 다 대부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껴 쓰고 그래야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근근히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 사람들이 형편이 고만고만할 텐데 기획재정부 관리들한테는 그 연금이 뭡니까 그냥 화수분이 되는 겁니다.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부동산세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많이 들어오고 부동산 경기가 나쁠 때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 뭡니까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그 연금 도둑놈들 세상에 온 전신의 도둑놈들인 겁니다. 온 세상에 이런 도둑놈들이 돼 가지고 책 제목을 제가 잘 정했습니다. 도둑놈들. 전국 방방곡곡의 도둑놈들. 구석구석 도둑놈들. 도둑놈들 버글버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이 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한국은. 구조적으로 어렵게 돼 있습니다. 일단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높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있죠. 아이들 교육비 부담이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크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아이들이 자립하는 과정에서 또 부모가 목돈을 얼마라도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문화가 강하게 형성돼 있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금융시장이 제대로 발전이 자본시장이 발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무슨 정권시장 같은 게 좀 안정이 돼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 좀 투자를 해놓으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시장도 다 내부 거래해 가지고 왜 해먹고 뭡니까 작전해가 해먹고 하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 노인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고도 성장을 경험했던 노인들이 빈곤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런데 이 정권시장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정권시장이 발전이 돼 있으니까 본인이 좀 똑똑하게 되면 젊은 날부터 주식 투자를 해서 그것이 시장이 계속 성장해가면서 일정한 정도의 캐시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정시의 잔혹사입니다.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미국의 12.6% 한국의 1.9%입니다. 아시안 지수를 제외하고 가장 부진한 성과를 거둔 거죠. 작전이 횡행하고 주가 조작을 하더라도 뭡니까 솜방방이처럼 뭐죠 징벌이 가해지고 하니까 내부 거래하고 내부 정보의 영향이 뭡니까 주식 거래하고 이렇게 이름듯 해가는 겁니다. 저는 현직을 이제 세금 낸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월납으로 계속 내야 되지 않습니까 세금을 진짜 많이 낸 것 같아요. 그만큼 열심히 일했지만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키가 찹니다. 이게 어떤 거 하니까 이게 1200만을 넘어게 되면 소득세 대상이 상당히 엄하게 때려진다는 거죠. 그런데 1200만의 과세표준이 언제 만들어진 거 하냐 2013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물가가 몇 번씩 떴는데도 그걸 절대 안 고쳐주는 건 왜 기획재정부 관리는 다 아는 거죠. 2013년에 뭡니까 1200만을 만들어놓고 1200만을 넘어서는 모든 연금은 뭡니까 소득세의 대상으로 여기 보시게 됩니까 여기 나오네요 최수학부의 진심인 정부가 이런 노다지 세목을 놓칠 리가 없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납입하는 연금은 향후 연금소득세의 재원이 되며 미래정부재정의 빨대꽃게 최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새각바지 이래 가지고 이렇게 소득세 다 납부해 가지고 그거 얼마 남은 걸 연금을 그렇게 열심히 부었는데 그것도 또 때려갈 뭡니까 또 소금 세금을 가져가는 이 엉망진창 그래서 정부는 연금 국민들의 연금을 가입시키려고 끊임없이 당근을 내놓는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연금소득세가 608억에서 여러분들 2016년에 2021년대에 2812억까지 올라갔는데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늘어나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국세청 세수는 2021년 344조인데 공적 사적 연금을 받아 생각하는 노인들의 끊는 세금이 2812억인데 비율로 보면 0.08%지만 앞으로 연금소득세는 존재감은 점점 커질 것이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연금소득세는 363%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같은 기간 동안 국세 증가율은 43% 지나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따박 따믄 뭡니까 소득세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고 연금을 부어서 연금소득이 발생 그걸 또 뭡니까 소득세를 때려 가지고 뭡니까 뺏어가는 겁니다. 이거 뭐 노인들이 늘어나니까 1년치 연금소득으로 1200만 원까지만 받아야 된다. 월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그게 중과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보다 1만 원이라 더 많이 받으면 날카로운 종합소득세 칼날에 찍히게 된다. 1년치 연금소득으로 이렇게 1200만 원 이상만 넘으면 연금소득이 넘으면 그냥 중과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1201만 원을 받으면 1200만 원을 넘은 초과분 1만 원이 아니라 1201만 원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문제다. 2013년에 만든 1200만 원 과시의 기준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지만 기획재정부 관리들은 절대 그걸 바꿀 의향이 없는 겁니다. 연금을 많이 준비하면 세금으로 다 토하고 호구된다는 생각을 잘 아는 국민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럼 연금도 세금을 때리니까 피해야 돼. 부동산은 뭡니까 나라 경제가 거꾸로 질 테니까 올라가지 않을게. 그러면 정권시장은 뭡니까 다 작전시장의 장황. 그럼 돈을 어떻게 굴립니까. 집이라도 몇 개 이러면 가지고 작은 집을 가지고 월세를 좀 받아서 하면 그거는 또 뭐죠 다 가구를 해가면 뭡니까 중과시를 때려가지고 뭡니까 다 빼앗아.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전국에 다 도둑놈들인 겁니다. 그 이름 제목을 참 잘 정했습니다. 도둑놈들 이놈도 도둑놈들이고 저놈도 도둑놈들이고 다 도둑놈들인 겁니다. 세금 충들인 겁니다.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세금을 뜯어먹을 건가 이것만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 도둑놈들인 겁니다. 노인들의 형편이 고만고만할 거 아닙니까. 공적 연금 좀 받고 설풀었지. 그다음 여러분 사적 연금을 본 부호가 조금 더 받고 그것도 여러분 1200만 원 넘으면 중과시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도대체 이 나라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보시기 바랍니다. 해밀톤 님이 노후 대책으로 불입한 연금에 대해 그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나는 이중과시거든요. 소득세 다 내지 않았네 이야기. 소득세 낸 걸 가지고 연금을 불입했는데 또 어떻게 세금을 뜯어 가냐 이야기죠. 이래 가지고 돈 펑펑 쓰는 겁니다. 노동조합에도 몇백억 지원하고 아이들이 줄어 가지고 야단법성이 뭐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방교부세 때문에 뭡니까. 돈 잔치고 정말 참 노인들이 진짜 이 생활이 빠듯한데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출 줄이고 국민들 세금 부담을 좀 줄여줘야 살죠. 노인들 생각하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